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선주입니다. 흔히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날에는 우리가 고생한 피부를 위해서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더 신경을 쓰곤 하는데요. 그런데 잦은 블라이, 열폼으로 고생하는 우리 두피를 위해서는 피부만큼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런 두피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샴푸와 컨디셔너로 힐링타임을 주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두피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그럼 이제 소외된 두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얼굴 면접과도 맞먹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두피인데요. 이 두피가 사실 예민하다고 해요. 왜냐? 바로 이 모발 때문인데요. 이 모발이 있기 때문에 노화된 각질이나 아니면 피부 분비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방치되는 노폐물을 잘 순환해서 세포 주기가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도 맑고 깨끗한 두피를 위한 스카프 케어 샴푸가 꼭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스카프 케어 샴푸와 컨디셔너로의 놀라운 힘을 함께 체험해보시죠.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샴푸가 특별한 데에는 바로 이 성분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두피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피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필요할까요? 바로 28가지의 허브 추출물 및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데 닌, 시카카이, 아로니카 등 정말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자극 없이 피부 두피 상태를 원활하게 가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을 쏙쏙 뽑아주면서 각질 케어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2주간의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더니 와, 그 결과가 진짜 놀라웠어요. 두피의 노폐물부터 피지, 각질까지 기존의 수치보다 확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와, 역시는 역시 애터미 제품 진짜 써보시면 바른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 허브 민트 양이 은은하게 살짝 감돌면서 시원한 쿨링감을 주더라고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자외선 공격을 많이 받고 뜨겁잖아요. 그걸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이런 쿨링감이 지속되니까 아마 계속해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해진 두피 상태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모발에 영양을 넣어야겠죠. 스카프 케어 컨디셔너로 영양을 가득 넣어보세요. 역시 샴푸와 마찬가지로 허브 베이스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는 아보카도부터 또 햇나 등 식물성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계열의 비오틴 성분까지 잘 섞어서 정말 찰랑찰랑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모발 수분막을 만들어주거든요. 이 수분막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와도 잘 유지하고 부드럽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고정하기 위해서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요.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엉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컨디셔너 양도 많이 쓰게 되는데 스카프 케어 컨디셔너는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쓰면서도 머리가 쉽게 잘 풀어지고 정말 손이 스루 들어갈 정도로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에도 예뻐서 자꾸만 손이 가는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2종 세트 가격도 너무 적혀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번 선물해보세요. 치약 칫솔처럼 샴푸와 컨디셔너도 늘 쓰는 제품이잖아요. 매일 쓰면서 건강해진 모발과 두피를 보면 아마 그 선물 받은 분들도 너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두피랑 헤어 같은 제품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관리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따로 받기도 하는데 그 두피 케어를 특히 받았을 때 그 시원한 쿨링감 그 영혼이 오래 남아서 일부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샴푸를 만난 뒤부터는 진짜 이 시원함이요. 그 관리 받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서 따로 돈 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같은 시간, 같은 비용이면 좋은 제품으로 관리하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이제 좋은 성분 두피에 양보하세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2종 세트 함께라면 건강해진 두피 관리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야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 신경 많이 쓸게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선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